안녕하세요. TV10 트롯통신의 윤기자입니다. 가수 임영웅이 아련하면서도 감성 충만한 모습을 예고했습니다. 8일 오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임영웅의 신곡 폴랄로이드 뮤직비디오가 첫 번째 티저와 제목을 공개했습니다. 디테일린 세트장 속 강렬한 빛을 받으며 서 있는 임영웅의 실루엣으로 실루엣으로 시작되는 첫 번째 티저는 차분한 기타 선율이 어쿠스틱한 감성을 배가시키며 베일을 벗을 새 노래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층 더 훤칠한 비주얼을 뽐내는 임영웅의 모습과 어딘가를 응시하는 그윽한 눈빛이 돋보여 팬심도 자극하고 있습니다. 비주얼은 물론 깊어진 감성까지 제대로 뽐내는 임영웅의 모습과 함께 폴랄로이드가 오는 15일 오후 6시 발매된다는 문구로 마지막까지 임팩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폴랄로이드로 또 한 번 전세대를 사로잡을 임영웅은 12월 부산과 서울에서 앙코르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11월 10일 오후 10시 TV조선을 통해 전국 투어 콘서트 아임 히어로를 준비하는 모습부터 현장의 열기를 담은 생생한 반응, 비하인드 영상 등 다큐멘터리 형식 임영웅 101을 선보입니다. 한편 임영웅은 주간 아이돌 랭킹 사이트 팬앤스타 솔로 랭킹에서 3주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번 투표는 기존 트로트 랭킹이 사라지고 솔로 랭킹으로 임영웅이 포함되면서 3주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임영웅은 기존 팬앤스타 트로트 랭킹에서 무려 82주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버릴 소식이 없어 전한 트로트 통신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안녕